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 역광사진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인물이나 꽃 그리고 반려동물 같은 이런 사진을 촬영할 때 역광을 이용하시면 피사체가 훨씬 화사하고 돋보이게 됩니다 그렇지만 촬영 당시 조건이 충분하지 못했다면 나중에 포토샵을 통해서도 그 효과를 만들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준비된 샘플 이미지를 갖고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런 대상 이미지를 불러옵니다 지금 이미지를 보시면 뒷방향이 얼굴 오른쪽에 있기는 하나 역광사진으로서는 좀 부족한 면이 있죠 그래서 여기에 역광 효과를 넣어서 마치 역광 환경에서 촬영된 것 같은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배경 레일을 한장 복사해 줍니다 컨트롤 제 하시구요 그 다음에 오른쪽 혼합 모드에 가셔서 현재 표준으로 되어 있죠 이것을 소프트 라이터를 선택함으로써 대비를 높여 줍니다 자 전후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대비가 차이가 나는 걸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주시구요 그 다음에 미리 준비해둔 렌즈 플레이어 이미지를 불러옵니다 이런 이미지는 구글 이미지에 가셔서 렌즈 플레이어 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런 화면이 뜹니다 그리고 수많은 렌즈 플레이어 이미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적당한 것을 다운받으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동 툴 통해서 이 렌즈 플레이어 이미지를 적당한 위치에 옮겨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래그 해줍니다 그 다음에 대상 이미지로 드래그 한 다음에 적당한 위치에 이렇게 놓아 주시면 이렇게 자리하게 되죠 현재 이 플레이어 이미지가 너무 작기 때문에 이것을 키워 주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키를 하시구요 그 다음에 단축키 Alt와 Shift 키를 눌러서 택배를 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미지가 덮이도록 충분히 키워 주시구요 위치도 이렇게 적당하게 해줍니다 다시 이쪽도 이미지가 덮이도록 조절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합니다 그 다음 순서로 다시 오른쪽 혼합 모드에 가셔서 스크린을 선택해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로 역광 이미지가 완성이 되었죠 여기서 만약에 대비를 좀 더 조절할 필요가 있다면 레벨을 불러냅니다 컨트롤 L 해주시구요 그럼 레벨 창이 뜨죠 여기서 이렇게 어두운 쪽도 조금 이렇게 조절해 주시고 또 중간 톤도 이렇게 이미지에 따라서 시향에 맞게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정도에서 확인해 줄까요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럼 전후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미지의 전후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죠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이런 이미지에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평범한 인물 사진에 렌즈 플레이어를 이용해서 역광 효과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비교적 간단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도 천천히 따라 해 보시고 보다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